누굽니까? 스윗 가이다, 스윗 가이. 갑시다. 무진이에요, 둘째. 최명길, 김한길 부부 아들 대원외고 1학년 영어과 재학 중인 김무진입니다. 난 그 생선. 연어, 연어는 왔을 때. 그 모습을 잊을 수도 없어요. 사실 무진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전화할 시간이 좀 됐어요. 애들이 더 바쁘잖아요, 요즘. 무진아, 정말로 오랜만에 외출이네. 그러게, 형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. 형 챙기는 모습. 동생이 형도 챙기는구나. 쟤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게 형. 그러니까요. 2등이 엄마, 3등이 아빠야. 우리 애들도 그러면 좋겠다, 그렇지? 아까 점심 때 누가 와서 그러는데 TVN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당신이 드라마에 나올 때보다 훨씬 예쁘게 나온대요. 진짜?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 진짜 예쁘세요. 내가 볼 때 웃는 역할이 있잖아. 항상 진지한 씬. 웃지 말아야 되고. 뭐 근엄해야 되고. 그런데 주로 내가 볼 때 웃는 역할보다는. 인상 쓰는 게 많아. 좀 그런 게 많았지. 아, 저봐. 언니 진짜 새로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세요. 되게 소녀 같은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. 맞아. 이렇게 예쁜 그대야. 주변에서 아내분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. 아, 왜 그러세요? 뭐, 꼭 그렇지는 않아. 아니, 생각보다 이쁜나pot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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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